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표정들이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이제 그 보통 미국에 옵니다 미국에 오는데 훈련 때문에 올 때는 스케줄상 훈련만 끝나고 가고 보통 이제 이번 주에는 지난주간에는 알류를 했습니다 알류를 했는데 이전에는 하와이에서 했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사실은 올 수가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이제 1회에서 해요 그래서 알류드신 뉴스를 통해서 우리 성국장루교회에 우리 교회가 이제 입당한 걸 보면서요 너무 마음이 깊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좀 가서 뵙고 축하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목사님한테 연락했더니 오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난번에 이 성전 샀을 때 처음 공사하기 전에요 와서 보고 왔는데 와서 보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한 30년 넘게 했는데 그동안에 한국에서 작든 크든 간에 한 세 번의 교회당을 건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당 건축 그 어려움이라든지 또 하고 나서의 어떤 기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결과를 나름대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3년 전 4년 전에 왔었나요? 왔는데 그 기간 안에도 저희 교회에서도 한국 돈으로는 많지 않지만 한 2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선교관을 또 이번에 건축을 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 응답하심도 이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축하시면서 이 건축이란 성전 건축이란 자체가 굉장한 영적 싸움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참 이 완공된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로 영광을 돌렸고요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또 유목사의 메시지 이렇게 보면은 영원한 축복과 관계된 그런 믿음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성전 건축이거든요 이 성전 건축은 그냥 이 땅에서 성전 건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과 연결된 듯 하실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수고 이런 것도 영원한 축복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보이는 교회당 이거 세우는 건 영원한 천국과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또 어떤 면에서 희생한 그런 부분들이요 분명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성전 건축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유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인 동시에 눈에 보이는 이런 유산이에요 유산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성전 건축의 모습을 보고 이 성전 건축 안에서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 건축 하나님 앞에 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하나님이 영광받을 뿐이라 분명히 큰 축복과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속지만 안 하면 돼요 속지만 안 하면 눈에 보니 현실을 보고 속지만 안 하면 됩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축복 응답 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이제 빌리포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보금입니다 여러분 보금이거든요 보금을 아는 자들은 보금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이 뭐냐 보금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보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보금의 믿음입니다 그 보금의 믿음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보금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2018, 2019년에 우리 원단 메시지 보면 예틀을 깨뜨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예틀 그 예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입니다 나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죠? 네가 하나님 되라고 아닙니까?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내피림 시대예요 내피림 시대 그런데 그 내피림이라는 영적 존재가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켰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를 안내를 삼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우선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 납니다 나 창세기 11장 4절에 똑같습니다 바벨탑 사건 핵심이 뭡니까 성과 대를 하늘에 닿게 쌓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납니다 인간 이게 예틀이거든요 내가 주인된 예틀을 깨뜨리고 새틀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 새틀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믿음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새틀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거기서부터 사실은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보금의 열매들이 신앙상황에 나타나는 거죠 요한범 15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봤습니다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아니 복종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아니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보금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금의 열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믿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보금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부모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모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니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원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찾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요 인간을 구원하시게 한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을 구원하시게 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겠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을 넘어서 복종하셨어요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성국장록의 모든 성대님들에게 참 복음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아저씨라면 사랑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으로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에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유가 없었어요 감사함으로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 믿음의 내용이 보겠습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계획에 하나님 뜻에 아무 이유 조건 없이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셨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 앞에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 앞에 계산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건요 내 수준이 안 된다 내 환경이 안 된다 나는 시간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이유가 있다는 것은 말씀 앞에 계산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TV를 보니까요 영화 배우 최민수 씨가 지금 살고 있는 부인이랑 연애할 때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인이 어디 있던 사람이냐면 캐나다 캐나다 교포예요 그런데 미스코리아 출전해서 한국에 가서 미스캐나다 진인지 선인지 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왔을 때 그때 처음 만났대요 그런데 한눈에 반했대요 그런데요 최민수 씨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여자 만난다고 비행기를 타고요 캐나다 왔다 갔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 성격 알잖아요 그죠 좀 별난 사람이에요 별난 사람인데 그래도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도 지금도 말하자면 논수도 모르고 서울에서 캐나다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글쎄요 더 걸렸으면 더 걸렸지 덜 걸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열 몇 시간 말입니다 비행기 타고 왔다가 또 가는 거예요 잠깐 보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안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정하고 어떻게 복종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다 그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불교의 교리 중에서 유네사를 아시죠 여러분 유네사를 어떤 내용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 한 번 태어났고 잘 살고 착하게 살고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면 해탈된다고 그러죠 그게 불입니다 불 자기가 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것도 안 되면 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뭐 소로 태어나고 이런 돼지로 태어나고 아주 악하게 살았다 짐승죽용에서도 제일 더럽고 말입니다 추하고 약한 것들 있죠 유네사리라고 있을 수 없는 교리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되고 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개로 태어났다 피조물이 피조물로 태어난 거예요 안 그래요? 피조물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 그건 격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비워 그 하나님 뜻에 종호형체를 가지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했느냐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 이런 마음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순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얼마나 내가 복종하고 얼마나 내가 복종하고 흔신하고 있느냐 그걸로 여러분 스스로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날로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요 그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 기도하기도 하셨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그죠?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지기를 원한 아이다 그러다가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요 그 말씀 앞에 순정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무나 막연하게 하나님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내가 순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얼마나 내가 헌신하는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준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맞습니까 이 시카고 이 시카고 전 미국 더 나아가서 세계의 모든 영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소원에 내 인생 방향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방향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의 순장으로 복종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도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불신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의 모습 그들은 모르고 있고 또 들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정을 안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뭐라고요? 죽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요 다음이 지금 시간 없으니까 지금 안 되고 다음에 나갈게요 나중에 합시다 이런 사람보다는요 사실은요 막 핍박하고요 전도할 때 막 욕하는 사람들이 훨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훨씬 가능성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막 핍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락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훨씬 교회에 빨리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저 사람 놓고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욕하고 그러지? 그게 왜 그러냐 지금요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막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훨씬 빠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착해 교회 다녀도 다 허락하고 교회 앞까지 들여다주고 또 전화해서 내가 이제 교회 끝났으니까 나 데려가서 한번 교회 와서 탁 데려가고 우리 장로님 남편이 그런 사람인데요 30년 동안 교회는 안 와 안 와요 다른 사람이 굉장히 착하대요 하긴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교장선생과 진행분이에요 굉장히 인기적적이에요 1년에 한두 분은요 저 식사도 해요 밥도 사주해요 교회는 안 와 오히려 자기 부인 교회에 간다고 술 먹고 교회 앞에서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집사까지 됐어요 불신자들요 허물같이 죽은 상태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혔습니다 말씀대로 사단의 올무함정 틀 그 속에 붙잡혀왔고요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런 영혼들을 보면서 마태국 9장 35절 이하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민망이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보면 민망이 여기셨대요 그 민망이 여기셨다는 뜻을 주소견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자가 뒤틀리면서 오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 영혼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본 거예요 시카고 지역에 또 저희 지역에도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사실은 잘 안 돼요 제가 저를 한번 가만히 이렇게 좀 점검을 해봤어요 점검을 해봤는데 원주복음화다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이 원주거든요 원주복음화다 더 나아가서 강원도복음화다 민족이다 중국이다 237개 세계복음화다 막 기도하는데 뭐 30년 동안 말입니다 뭐 이 메시지 들으면서 오직 전도선교가 맞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늘 해요 하는데 진짜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아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왔어요 나는 전도 때문에 살고 전도 때문에 죽는다 우리 교회는 오직 전도선교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다 메시지도 하고 그렇게 고백도 하는데 정말 나는 내 주위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봤더니요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그 영혼들을 보면서요 저 영혼들이 운명과 발자이 붙잡혀서 저렇게 고통받는구나 사단의 올무에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틀에 갇혀가지고 빠져날 수도 없고 고통받는구나 그게 난 안타까움이요 그렇게 깊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원주 35만 영혼을 놓고기도 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대강대강 도매컵으로 막 넘기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많은 어민들이 중국 배에 대해서 많이 원망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잡을 때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작은 고기는 잡지 못하도록 이 건물이 말입니다 총총 큰 건물 고기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건물을 치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치더라도 웬만한 작은 고기는 다 빠져나가요 그거 새끼들이 그래도 빠져나가고 큰 다음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적 자원들을 보호하겠는지 법으로 그렇게 거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총총한 건물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서 그건 뭐 저인망이라고 합니까? 크든 작든 간에 싹 쓸어가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한 번 썰고 한 데는요 그야말로 고기 씨도 다 마르는 거 있잖아요 막 원망을 합니다 저도 한국 사람인지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대강대강 그냥 도매껍으로 말입니다 기도를 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진짜 내가 이 원주 35만에 대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긴 있는데 정말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부분은 저에게 없는 거 있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영혼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제가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목사님과 제가 새벽 기도 할 때는 늘 하는 게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중직자들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생각나도 우리 랩노들 놓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실은요 그렇게 이름 우리 장로님들 축복하실 것보다는 장로님들 이름을 이렇게 불러 기도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사람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이름의 뜻도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름이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이런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하게 한 건 아니겠죠 나는 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볼 때는 그 한 명 한 명이 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목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네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름 한 명 한 명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자신이 내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싸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니까요 제 마음에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자꾸만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사랑의 마음 여러분 진짜 전도는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서 훈련을 하는데 사명자, 오인일조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을 하는데 아무나 오지 말고 자격을 부여했어요 자격 자격이 어떤 자격이냐 자기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기도하는 사람 20명 이상 20명 이상을 적은 사람만 이 훈련에 참여하라고 했어요 전도 훈련이니까 뭐 회비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그럼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돈 있는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20명 이상 있는 사람을 적어서 내는 사람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오는 거예요 20명 내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내 주위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전도할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도 괜찮다 꼭 원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부산에 있는 사람도 괜찮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괜찮다 전도할 사람 20명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와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 성경에도 요한복음 4장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심지 않은 데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요 밭이 쉬어져 있으니까 추살군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현장 나와서 우리가 복음전에서 전도한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뒤에 많아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 시간 별 따라 그 사람이 복음 덮고 구원받는 열매가 맺혀있지 알고 보면 그 영혼을 위해서 배후에 기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하면서 시를 부렸다는 얘기예요 시를 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나도요 다른 사람이 시를 부린 것을 거두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내가 미국에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그 사람을 거두지 못하게 하면요 그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을 거두도록 또 만남에 축복 주시는 거겠죠 영혼을 놓고 20명 이상 영혼을 놓고 기도해요 그랬더니요 실제적으로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 놓고 이제 훈련을 하고요 이제 저희는 1년에 2번 교회적으로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새생명 축제할 때 하기 전에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전도할 대상자 이름을 다 하거든요 그걸 놓고요 금요기도회 때는 뭐 다른 기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 이름 한 명 한 명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사람들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요 어떤 때 700명 되는 거 있죠 700명 와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는 거 있잖아요 700명을 놓고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요 스크린 떼어가지고 놓고 그러면서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영혼사랑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영혼사랑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영혼사랑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사랑의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열매를 거둬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교회의 사랑의 믿음입니다 교회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시죠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예배서서 1장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22절에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몸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4등전 2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피로 사신 그렇죠 물론 이 건물 자체는 장학기 편하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당이죠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 주고 산 한 영혼 한 영혼 저와 여러분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이 교회인 동시에 이 모임이 교회 아니에요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다 주님의 모든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대상자들 누구냐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에요 교회 특별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우리가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요 전도 선교의 어떤 역사 시간표를 봅니다만 사도행전은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행전이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세계복음아 세계복음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만 여러분 교회를 모르면 그 일이 진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부터 요한기시록까지의 내용을 쭉 보세요 로마서 사도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맞아요 고린도 전서 전우서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데아서 사도바울이 어디에요? 갈라데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성경 전부 다요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요 디모대 전서 디모대 오서 디도서 빌레몬서 사람 이름이 나오죠 디도 디모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요 빌레몬 교회 중직자지만 그 교회의 목사인 오네시모 바르게 섬겨서 교회를 섬겨라 보낸 편지에요 요한기시록 잘 읽어보세요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사도 외환에게 주일날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본 것을 기록하여 어디에 보내라고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보면서 이게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세계범아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이 지역범아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다니까요 지금까지요 교회사 역사를 볼 때 물론요 영적 의미에서 선교 단체도 교회인 건 사실이지만 파라 처치를 가지고는 세계범아를 이루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로컬 처치를 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댕전 교회는 로컬 파라 가치 그게 원래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범아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교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거 알아야 돼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교회지만 여러분 똑같은 교회라면 굳이 이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같은 다락방하는 교회라 할지라도요 성국장로교회와 하나로 교회는 다른 목적과 다른 시간표와 다른 색깔이 있는 거예요 똑같다면 두 교회가 있을 필요 없어요 교회마다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계획이 다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교회의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알고 여기에 방향 맞춰서 원리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목회자와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사명으로 원리스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보세요 여러분 이 날의 제자의 수가 얼마나 더하더라 삼천이나 더하다 삼천 그런데 그 다음에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생기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그렇죠 모세가 뭔데요 모세가 뭔데 자기가 뭐 앞에 앞장서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어요 그러세요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 예수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뭘 해야 되겠다 또 설결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그것보다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 사랑에서 말씀 앞에 순정하고 말씀 앞에 복정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다면 영혼 사랑에 망간다니까요 전도 된다 안 된다 걱정 고민할 거 없어요 내가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누구에게 그 영혼들을 붙여주겠습니까 그죠 사단에게 붙잡혀서 평생 죽는다 함정과 올무와 틀에 붙잡혀서 고통받는 저들을 보면서요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미국에 아는 사람들 한국 전세계 사람들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여러분 부여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많은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 교회의 사랑은 망가질 수 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한 5년 전에 교회당을 지어놨는데 그 땅이 수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보상은 받았지만 상가 건물을 사가지고 들어갔다가 한 5년 전에 교회당을 또 샀어요 교회당을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상가 건물이 훨씬 넓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상가 건물은 또 뭔가 있죠 교회가 교회의 어떤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5년 전에 교회당을 한 교회에 건축했는데 2년 만에 그 교회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서 샀어요 샀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자꾸만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이제 사택이랑 굉장히 좀 멀기도 했지만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당 딱 입당하고 나서 어딘가 모르게 교회당 오고 싶지 않으세요? 와서 막 기도도 하고 말이죠 불러보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이에요 교회 안 오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제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복줄 일만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줄 일만 나왔는데 믿음 고백하면서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우리의 열심 노력 수준 규모 필요하지만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 자리도 다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고백하세요 진짜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내가 믿음 가지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달라고 그리스도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교회 사랑 그 마음을 주시고 여기에 따른 응답과 축복 열매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믿음의 결과가 따르고 반대로 불신앙에는 불신앙의 결과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면 다른 것이 필요한 게 복음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복음적인 믿음 그 복음적 믿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적 믿음의 내용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통한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교회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응답 축복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붙잡았다면 약속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해된 축복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지역과 이 미국 전세계 복음화 고백하며 방향 맞추도록 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국장로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더 나아가서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축복하시게 하여 귀한 성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거가 나타나도록 참 복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사랑 영원사랑 교회 사랑 믿음 가지고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사함에 승리하게 하시고 지역을 복음화 시키는 것은 물론이요 후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은약의 바톤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없어질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시간과 우리의 체력과 정력과 경제를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서 영원한 축복의 유산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